예수님 네 우리 쪼꼽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오늘은 6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주신 하느님 말씀을 우리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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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에게 우리의 보도 기도하자 하세서 우리의 보도 기도하자 하세서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사서를 부를 때에는 이 선자에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장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두지 말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바란다 그들은 사기들이 받을 상을 의미하다라 내가 사서를 듣고 우리는 보도 손이 하는 일을 우리의 선생님이 보기하다라 그렇게 하여 내 사서를 숨겨 도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의 올바른 올바른 자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한테 의로운 일을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냥 자연 이치가 사람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박수를 받을 때 엄마 앞에서 노래 부르면 엄마가 박수치고 누나 앞에서 노래 부르면 누나가 박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면서 예수님 말하고 해서 선행을 하면 예수님이 박수치시는 거고 사람을 말하고 해서 박수를 치면 사람한테 박수 받는 거죠 자 이 자연스러운 이치다 의리는 스스로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래해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밀지 마라 그대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자 그러니까 하느님을 향해서 하는 선행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하는 선행 사람을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선행이라면 이제 하느님에게 받을 상이 없다 이 부분이네요 왜 그렇죠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한 선행은 하느님으로부터 아무런 상을 못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선행은 누구를 위한 선행이죠 자기를 위한 선행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말씀대로 나누고 봉사하고 실천하고 다 했는데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일이죠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이었으니까 이미 보수는 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그렇죠 부분이네요 그래요 그래서 누가 남의 집 그릇을 닦아줘야 돈을 받지 자기 집 그릇 설거지 하는 걸 가지고 누가 보상하지는 않죠 자기를 한 일이 갖고는 누가 보상을 안 합니다 그런 것처럼 너를 위해 너를 위해 한 일이니까 보상이 없다 이미 받았다는 것은 보상이 없다 라는 말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보상이 없다 같은 말이 있음겠죠 자 우리 그러면 아 3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그렇게 하여 네 자산을 스스로 도와라 그러므로 승물리도 주님을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네 그러므로 내가 자산을 배울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일단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얘기죠 첫째 아무도 모르게 해라 둘째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해라 라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볼까요 자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선행을 해라 이게 제가 글쎄요 이게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부평사동 성당 담 바로 옆에 살았어요 그냥 딱 그래서 성당 마당이 우리 놀이터였어요 복사를 하는데 복사를 하는데 성당이 가까우니까 토요일 날 혼대미사 많이 있죠 토요일 날 혼대미사 많이 있고 복사가 준비가 안되면 늘 우리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라지고 복사 아이고 혼대미사 복사하면 얼마나 그냥 이게 좋은지 막 밥 주지요 더군다나 또 가끔 공휴일에 학교가 장례가 평일 날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장례미사 복사들 연락이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복사를 많이 썼습니다 복사를 많이 쑐면 연말에 연말에 하여튼 뭐 그냥 또 이렇게 수고했다고 막 칭찬도 듣고 이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평일에도 이렇게 딱 미사를 나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참 복사 쓰는 걸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딱 우리 규정이 복사가 미사전 10분 전에 안 오면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분 전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때까지 안 오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복사 쓰고 우리 작은 형님하고 저하고 한 살 차이인데 이제 둘이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많이 쓰나 그리고 수고 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렇게 수고놨는데 그냥 그래서 막 복사를 수고 나면 수고했다고 막 칭찬을 해주세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그게 그게 조금 그냥 좋아서 한 일인데 좋아서 한 일인데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의식이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사 시켜주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막 신바람 나게 복사를 하고 하고 나면 아휴 수고했다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이렇게 크게 어린 나이에도 크게 큰 의미로 다가 이렇게 느끼지지 않았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좋아서 하는 봉사를 신바람 나게 하고 나면 하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자기 봉사를 하고 나서도 자기가 칭찬받을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너는 내가 봄이렸을 때 먹을 것을 줬고 나를 찾아줬고 위로해줬고 막 이렇게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정말 자기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 그렇게 막 하고 싶었다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칭찬해줄 때 그것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서 언급한 말씀을 듣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이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원망 들이면서도 밥해주고 빨리 주죠 원망을 들이면서도 밥해주고 빨리 할 수 있는 힘은 뭐죠 그쵸 사랑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애기를 아이들을 위해서 밥해주고 싶고 아이들을 위해서 빨래해주고 싶고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지만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엄마들이 그냥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에 그가 고맙다고 하든 고맙다고 하지 않든 내일 아침에도 또 아침밥 해주실 거잖아요 그쵸 바로 그 부분을 그런 부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부분일 수 있겠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선행은 선행은 초기에는 초보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하지 않으면 얼마 될 것 같아서 하는 선행 이게 1단계 선행 여기서 조금 지나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선행 2단계 3단계 하고 싶어서 하는 선행 이렇게 선행으로 넓게 성숙한 선행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을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이러므로 자기를 위한 드러내려고 하는 선행은 누구를 위한 선행이죠 자기를 위한 선행 숨기고 싶은 선행은 누구를 위한 선행이죠 이웃과 하느님을 위한 선행 그럼 드러내고자 하는 선행은 누구의 뜻이죠 자기 뜻 숨기고 싶은 선행은 누구 뜻이죠 하느님의 뜻이고 그래서 드러내고 싶은 선행은 무슨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게 되고 숨기고 싶은 선행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선행이다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은 선행은 하느님과 무관한 선행이다 무관하니까 보상도 없다 숨기고 싶은 선행은 전적으로 누구와 연관된 선행이죠 하느님과 연관된 선행 그러니까 하느님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 우리가 선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느님과 무관한 선행이 아니라 하느님과 하느님과 하나가 된 선행을 하라는 특별한 초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선행을 말씀 받는 주셨고 다음은 기도 역시 기도도 선행과 같은 원리로 말씀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6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천사자들처럼 천사자들처럼 천사자들과 천사자들과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내 남과 한길 고통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천사자들과 그들은 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소주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배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같은 말씀이죠. 기도조차도 누구에게 인종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 기도는 어떤 하느님과 무관한 기도다. 그러니까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는 하느님과 영만된 기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는 기도, 또 하느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가 되어야겠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 숨어 계신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숨을 여고 오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골방 하면 조금 그냥 창고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도 여기서 골방은 식량 창고예요. 식량 창고. 그리고 식량 창고는 그 당시에 보안을 잘 가리켜야죠. 그래서 창문도 잘 안 냈다고 그래요.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철저히 외모와 단절된 방. 그게 이제 골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해라. 아무도 못 보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한다면 우리의 의식이 이웃에게 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느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이웃과의 대화가 되어버리죠.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느님의 변조는 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 심령 기도를 하든, 묵규 기도를 하든, 성취 주배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모든 기도의 대전제는 하느님의 변조는 의식입니다. 왜 그렇죠?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과 이렇게 마주소서 해야겠죠? 상대방과 마주,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해야 그것이 대화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가 하느님과의 대화라면 기도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우리 옆집에 누구 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 하느님이 현존이 아니라 옆집에 길동이 엄마 현존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도는 힘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느님의 현존 앞에, 현존 안에 서는 것이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느님의 현존에 더 깊이,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품에 안겨있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품에 안겨있을 때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지향들이 응답을 받고 또 정말 하느님의 품 안에 푹 안겨있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의 몸도 회복되고 또 우리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악의 세력도 끊겨나가고 쫓겨나가고 이렇게 하느님 품 안에 안겨있을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느님 품 안에 안겨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현존의 깊이 머무르며 우리가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기가, 간단하기가 엄마 품에서 이렇게 엄마 젖을 먹고 엄마 품에 안겨서 자라는 아이들은 몸도 허무하고 저항력도 강하다고 해요. 또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몸도, 병도, 질병도 잘 걸리고 마음도, 정서도 불안하고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안겨서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엄마인 우리 하느님 품에 안겨서 지내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여러가지 영적인 메마름 이런저런 신경적인 쇄약, 마음의 강박함 이런 것에 시달리는데 하느님 품 안에 머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느님 품 안에 푹 머무는 시간들을 우리 하느님 품에 우리 가십시다. 우리 하느님 품에 안겨서는 너희가 성악 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빛말을 되풀이하지 말고 말 말라. 그러니까 빛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을 하라는 얘기죠? 마음이 담긴 입 말을 해라. 마음에도 없는 얘기하지 말고 지존하시고 무서워 부재하시며 빛사역으로 일사천리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어떤 정말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아주 그냥 고사성어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말들을 잠깐 보는데 그런 말들이 아니래도 하느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마음이 담겨있는 마음.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담긴 기도를 합시다. 네. 그러므로 조금 기도할 때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마음이 담긴 정말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예수님께 달래야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엄마랑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뭘 사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거 그냥 좀 다음에 사줘도 될 것 같아서 안 사줬어요. 그럴 때 그냥 삐져가지고 이제 갔어요. 여러분 삐진 거 다 했죠? 그래서 그냥 삐져가지고 방에 문 걸어당하고 있으면 참 답답하죠? 그런데 그냥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 엄마가 나 그거 다음에 사준다고 그럴 때 너무너무 내가 엄마 비워했어.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네가 나를 비워했어? 이렇게 나가는 엄마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유 그렇구나 우리 순이가 아유 그래 그래 마음이 많이 상했겠구나. 아유 그래 그래 고마워 네가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엄마한테 얘기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하여튼 오늘은 이게 여건이 안 돼서 못 사줬는데 여건은 되는 대로 바로 사줄게. 알았지? 힘내. 예 엄마 이렇게 이렇게 갈 때 그 대화가 참 힘 있는 대화 사랑이 넘나드는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그 반면에 또 안 사줬어서 그냥 삐졌는데 그도 그렇게 마음 상하지 않았냐? 안 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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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살림하시려면 돈 들어갈 데도 많잖아요. 어디 뭐 괜찮아요. 마음은 안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대화가 이게 좀 이게 찜찜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과의 대화도 그렇다면 하여운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 마음을 전하는 기도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누가 미우면 하느님 내가 너무너무 정말 밉네요. 진짜 걔 안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 그것이 솔직한 마음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것 누가 그리고 진짜 하느님 너무 섭섭합니다. 내가 불일교도 하고 청함은 주실 것이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그냥 막 밤낮으로 불러주셨는데 도대체 응답은 안 두시고 이리 다 꼬여갑니다. 또 왜 이러십니까요 하느님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야 된다. 하느님 앞에 솔직히 극혈의 솔직한 심정이라면 하느님께서는 솔직한 심정을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커서 응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할렐루야야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하느님 언젠가 들어주실 줄을 확실하게 저는 기도를 마치며 감사의 기도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께 전하는 것이 주의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말 뿐만 아니라 솔직한 내 마음에 그런 부분들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집시다. 자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죠? 다 아시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보죠. 로마서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로마서 8장 26절 자 많이 찾으셨네요. 원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방식으로 필요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다루고 다할 수 없이 단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강조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대세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강조하시기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강조해 주시는 누가 강조해 주시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강조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조해 주시는 그 기향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나에게 나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 기도를 누가 아시겠어요? 하느님께서 아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강조해 주시니까 하느님께서 아신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물으세요. 뭘 물으시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이 두 가지를 물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부르시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는 우리 영혼 안에서 매안에 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단지 못 들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깊이 있게 깊이 있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내 생각으로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는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별로 그렇게 큰 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을 우리가 들으면 나도 억제할 수 없는 어떤 성령까지 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냥 누가 도왔으면 좋겠다 이게 내 생각이면 도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까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아래 치시는 어떤 외침을 듣고 누구를 도와야겠다 이렇게 하면 주체할 수 없는 힘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하고 그 어떤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열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믿음이 동반됩니다. 하느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라는 확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 아래 치시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그 지향에 일치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향을 모르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라 네가 네 내변에서 성령께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열정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탄식 기도에 우리가 합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도에 합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뭐죠? 신명기도 일거에요. 신명기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께서 정말 내가 진정으로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나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도 잘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시죠? 내 안에서 그것을 탄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깊이 있게 우리 내면에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듣는 게 중요한데 이 신명기도는 설사 그것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위치시는 그 탄원이다. 그 정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뜻에 내가 합하겠다. 라는 지향을 두는 거예요. 성령의 뜻 내 지향은 제로 성령의 지향은 100%가 되려면 비개념 언어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드릴 때 아주 단순한 기도죠. 그래도 사랑한다는 나의 지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도는 그 단순한 지향마저도 내려놓고 완전히 성령의 지향에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개념 언어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 영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완전히 100% 합합니다. 라는 지향을 두고 비개념 언어로 기도할 때 이것이 심령 이것을 심령기도 라고 하죠. 그러므로 심령기도는 더 힘인 성령의 기도에 합하는 기도다. 궁극적으로 모든 기도는 내 안에서 메아리 심치는 이 성령의 기도에 합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무슨 기도든 다 이렇게 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가야 기도가 힘이 생긴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심령기도가 비개념 비개념 언어로 알아들 수 없는 언어로 기도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면에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에 자꾸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합하는 기도를 작게 하시면 좋겠어요. 심령기도든 이성기도든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에 우리 합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의 기도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기도의 표본을 읽어주시는데 우리 주님의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저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지 않으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여 주시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얻고 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혐의를 용서하며 하늘에 너희 아버지 께서도 너희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며 아버지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하느님을 이제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을 부르는 종교가 있지만 하느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특원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3절 12절 그분께서는 시작 24절 13절 16orum 1장 13절 therapies 12절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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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특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하느님 하느님 영광을 드러낸 것 그죠? 그래서 교리문답 1번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 답이 뭐죠? 하느님 말씀을 하느님 말씀을 신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생활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포인트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수능시험에 수능시험에 수석합격하면 TV 인터뷰 하죠? 다 그러면서 인터뷰하고 나서 하루도 꼭 빠지지 않는 인터뷰가 있어요. 뭐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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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 말씀 주시죠. 수석합격을 하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부모님 인터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그렇게 그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 그러므로 우리 있는 신앙인들이 어떤 열맹을 이루었다면 반드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나시오성기는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이나시오성기는 다 삶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던택을 해야 될 때 기준은 무엇이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던택에 치르는 그래도 그분은 늘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이것이 모토였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매 순간 던택하고 실천하며 가는 시앙이 됩시다.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기를 쓰는 존재가 있는데 뭐죠? 루치펠 루치펠은 루치펠은 빛을 바라는 자 색별과 같은 존재 태양 옆에서 마지막까지 빛을 바라는 그러므로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빛을 바래서 하느님의 영광을 가리고자 하는 자 그가 루치펠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의 영광이 빛나서 자꾸 하느님 영광이 가려진다면 이것이 하느님께 걸린돌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아버지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주신 하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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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서도 이루어질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로마서 14장 17절 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14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느님 시작 하느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 여기가 하느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와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여기에 와있다면 그 나라는 어디있죠? 여기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 내가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린다면 의로움을 누린다면 그것이 곧 하느님 나라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는 어떤 잔투적인 의미보다는 이 상태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보여요.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만끽했던 사람은 나중에 하느님 저 세상에 와서도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욕심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은 전세상에 가서도 그런 삶을 선택해 살게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를 사랑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하느님의 영광을 이루는 곳에 바로 덕녀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영광을 이루는 것은 무슨 일이죠? 자기의 일이에요. 거기에는 하느님과 무관하다. 그러나 하느님 뜻을 이루고 하느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하느님의 일이고 덕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시듯이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얻고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양식에는 무슨 양식이 있죠?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을 다 포함 하는 말씀 있죠? 자 먼저 이 양식 양식의 관계는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관계는 상호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육적 양식과 영적 양식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다른 것은 더불어 받게 될 것이다. 영적 양식을 충분히 찾아라. 그러면 육적 양식은 더불어 얻게 될 것이다. 이 부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부분지를 알려주십니다.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육적 양식 영적 양식이 다 필요한데 육적 양식은 사라져 버릴 것이고 영적 양식은 영원히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육적 양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죠? 그러므로 무엇을 추가 더 마음속에 살아야 한다? 영적 양식을 추가 살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실제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어떻죠? 사람들이 영적 양식을 추가하기보단 육적 양식에 더 이 시간 배정도 그래요. 6일 동안 무엇을 얻기 위해 힘쓰죠? 육적 양식을 위해 얻기 힘쓰는다. 안식일 하루 주일 하루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해 힘쓰라고 하지만 그 하루 참여하는 것마저 힘들어하죠?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6일 동안 영적 양식을 추가하고 하루 육적 양식을 추가해도 시원찮은데 반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 주일 하루 영적 양식을 얻는 데 온 힘을 다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양식을 이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라고 이야기하면 일주일에 먹을 양식 주소서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네요. 왜 그렇죠? 양식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 것 양식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양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양식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양식 때문에 하느님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어디 성수에 보면 기도할 때 정말 넘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말게 주십시오. 내가 너무 부족하게 줘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매일 굶고 산다면 하느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부족함 없이 치워두십시오. 그렇지만 재물을 쌓아둘 만큼은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에 의지하고 사다가 하느님을 잊어버려서 명적인 고아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있죠? 바로 이러면 양식을 달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양식을 그날 응답받고 그날 얻음으로써 주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일주일치 받으면 양식을 주시는 분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어요. 1년치 사놓고 살면 하느님을 1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매일매일 만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런 양식으로 우리 만족하며 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굳이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인생의 문제가 한 큐에 다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뭔가를 대결해 가야 되는 과제들이 있어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매일매일 그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어떻게 하자고 매일매일 나를 만나자고 그렇게 한몫에 해결해 주시지 않고 조금씩 해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2절 함께 해볼까요? 저희에게 시작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도와주소서 저희를 저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용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자기 죄는 언제 보이죠? 자기 죄는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 꼬맹이들 밥해 주고 빨래 이루는 꼬맹이들이 한때 엄마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걸 잘 이해 못합니다. 뭐 해준 게 뭐 있을 것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어서 자녀들을 키워보고 그때 엄마가 나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 있는가가 느껴지면 그때 비로소 엄마에게 철없이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는 언제 보여지는가 어차피 보이시죠? 사랑이 느껴지는 만큼 보여지는 하느님이 사랑이 느껴지는 만큼 자기 죄가 보여진다. 자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자기 죄가 보여질 때 그때 비롯도 인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저까지는 나는 너 같은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을 닫아 벌죠. 거부하고. 그런데 하느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리고 얼마나 죄에 물들었던 삶이었는가를 알면 나에게 잘못된 잘못된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아예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해줄 수 있는 자격도 없다. 이렇게 달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흐면들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의 부족함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하느님께로 용서의 은총을 받았다는 받은 사람이 보이는 하나의 표지기다. 마치 이것과 같겠죠?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선행을 하는데 첨단 받기 위해 구원 받기 위해 선행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밤낮 선행해도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룬다면 참 힘겨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선행을 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행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왜 성서공부 나오셨죠? 구원받기 위해 성서공부 나오셨나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서공부 나와있는 겁니다. 여기 대상일에 구원과 멀찍히 사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서 여기 들고 올라오려면 안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은총이 충만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용서도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용서했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총의 사람이라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뻐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면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총 상태에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용서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용서했을 때 정말 하느님께 감사해요. 용서하고 나서 하느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께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에서의 용서는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런데 진정으로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역으로 그냥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용서한다고 선언을 하면 용서의 은총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머리로만 말로만 용서했는데 우리 의지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은 너무너무 분노에 가득 차있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내가 용서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용서하는 신이 내 안에 주워주고 이제는 머리로 했던 용서가 마음으로 붙어도 용서가 된다. 그러므로 용서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를 우리 미움을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야말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데 너무 큰 걸린돌이죠. 자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유혹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데 유혹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유혹을 받되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유혹받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닌 거예요.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유혹 자체에 벌써 죄의식을 갖고 죄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막 내적으로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영성생활을 해나가는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 유혹을 느껴질 때 유혹이 느껴질 때 그 자체는 죄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 바람이 불어왔다 스치고 나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유혹에 유혹을 부여잡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 그래서 유혹을 느끼는 것과 유혹에 빠져드는 것은 유혹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자 그렇지만 유혹에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마의 공격은 강력하고도 지속적입니다. 또 한 번 유혹을 공격을 넘었다고 방침하면 밤에 넘어죠. 파도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악의 유혹과 공격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야겠습니다. 언제까지죠? 죽은 순간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잘 살았다 해도 유혹은 한방입니다. 10년간 20년간 무사고 모범운전술에도 딱 한순간에 졸음운전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딱 한순간이 중요하다. 죽는 순간이 중요한 것은 죽는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임종의 순간이 그래서 임종의 순간은 사탄도 총 웅세를 하고 천사들도 하느님도 온 힘을 다해서 지켜주시고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평소에 늘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깨워서 하느님을 바라보며 임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힘들게 그냥 이렇게 막 사다가 죽는 순간에 그냥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서도 하느님을 바라보며 못 살았는데 죽는 순간에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죽겠습니까? 아 그거 그렇게 쉽지 않게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 막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자 14절 15절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나오네요. 너희가 시작 용서하며 하느님의 너희가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형부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요 용서해라 그러면 아버지의 용서를 입을 것이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다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입시다. 네 그러므로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특별히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네요. 그렇죠? 왜 그렇죠?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도 기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 이웃에게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하느님과도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느님과 깊은 만남을 같길 원한다면 여러분 이웃과 사이 이웃 사이에 쌓인 벽을 허물시기 바랍니다. 그 벽이 허물어져야 우리가 하느님께 깊이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알게 된 건 너무 큰 행운이잖아요. 이 알게 된 하느님을 하느님 안으로 그냥 깊깊깊깊깊 들어가는 것 더 큰 행복이죠. 그러므로 하느님께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라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어요. 미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것이 내가 하느님과의 깊은 만남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내려놓고 하느님을 깊이 만나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성가 1절 다 함께하고 1절 부르고 잠깐 복상하고 그리고 2절 함께 부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433번 우리가 가수의 1절을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복원합시다. 433번 가수의 1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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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을 가수의 1절을 가수의 1절을 가수의 1절을 가수의 1절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거룩한 삶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안기고 싶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들 모든 분노들 다 주님께 복원합니다. 오늘 이 미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미움들을 복원하고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고 용서에 의청해 주셔서 이웃과 화해하고 또 하느님께 깊이 나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아멘.